에이 요 드랍 더 빛 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린이 대표 박명석입니다 에이 요 제가 왜 랩을 했을까요 전국의 힙합 감성이 아주 들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쇼미 더 머니 트리플 세븐 또 제가 좋아하는 루피씨 나플라씨 키드밀리씨 나오셔서 정말 재밌게 와 정말 수준 높은 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 랩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얘기를 하는데 왜 랩을 하냐고요 이게 무슨 음악방송도 아니고 왜 이러냐고요 바로 이림형 랩 어카운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 억제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귀엽게 넘어가 주세요 암튼 제가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AP 그 랩이 아니라 이번에는 WRAP 그러니까 WRAP 하면 우리가 왜 옛날에 밥 먹고 나면 어머니가 이렇게 꼭 그 크린랩으로 이렇게 싸주셨잖아요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그때 말하는 그 WRAP 싸다 포장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가 고객이랑 계약을 막고 그 투자자의 하나의 계좌에다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해서 운용까지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구조와 특징을 가진 상품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관리 계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한 계좌에 묶었다 정말 쉽죠? 네 그게 바로 랩 어카운트입니다 자 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펀드랩, 주식형 랩, ETF랩, 그리고 RP랩 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이제 우리 주린이들도 이름만 말하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펀드랩이 뭘까요? 그렇죠 당연히 펀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증권사와 자문사가 이렇게 펀드를 선택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운용을 해주는 그런 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중심이 있고 또 배당형 펀드 중심, 성장형 펀드 중심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형 랩 상품은 뭘까요? 그렇죠 당연히 주식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주식 투자 비중을 0%에서 100%까지 설정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ETF는 세계 각국의 ETF를 중심으로 RP의 경우에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그런 랩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온라인으로 굉장히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데 이렇게 증권사 또 전문 자문사의 이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명 랩 어카운트는 직접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시장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파는 랩 어카운트 관련 통계 자료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전문가가 관리를 한다 참 쉽죠?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보람찬 정보들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컴온 빠이빠이 예